네 여러분 164회 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자꾸 헤라이 마음처럼 하려고 하네요 헤라티비인데 자 여러분 어떤 분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어떤 분 들어오셨는지 안 뜨네요 아직 헤라니 많으면 문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콩콩 아가 자 엄마 좋았어 자 많이 들어오셨네 엔젤러브님 난네가좋아님 지우아기 콩콩아기 베를리나가아기 아니 베를리나가아기는 베를린에서도 잘 만들어오네 유민주아기 와 오늘 패션 너무 이뻐요 베스트졸리아기 유원아기 부담아기 느린아이아기 군밤아기 민영아기 도미니카 심보리 하늘사랑 최승복 사랑스런아 손주환아기 사랑마음아기 어메이징그레이스아기 계벽공기아기 사랑눈아기 손소종아기 스마일영 아름드리정 이선 자이다 강민정 천일 도임아기 유농아기 샴푸유정아기 평화로운 사랑 김정은아기 정서영아기 은소아기 연옥아기 자 여러분 영체 체험담 하나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체 체험담 달려라 하니님 사연이에요 김경아기 안녕하세요 이번 랜선마음쇼 두 번째 세션자였던 김경아입니다 랜선마음쇼에서 받은 진한 감동을 전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자는 오랜 기간 수행을 해왔지만 뺏고 빼앗기는 내 마음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허용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이 아픔을 많은 도바님들이 지켜보는 랜선마음쇼에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괴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수치를 들키고 나면 차라리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랜선마음쇼에 사인을 보내고 헤라님 호소리를 매일 24시간 들으며 영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면 통하죠 영체어 나를 치유해 주소서 화요일 오후에 마스터님으로 세션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번 마음쇼를 통해 내 안의 남존업의 간념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번 마음쇼를 통해 내 안의 남존업의 간념이 내 모든 존재의 표현을 수치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강으로 내 모든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뺏고 뺏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욕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수치주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얌전히 조신하게 살아야 사랑받는 거야 하면서 거침없이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참았습니다 항상 세상에 나가 자기 존재를 알리고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TV에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 답답한 가슴이 뚫릴 텐데 싶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자유로운 새로 태어나서 온 세상을 거침없이 날아다녀야지 혼자 생각해 본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이 참 거짓처럼 여겨졌고 뜨겁게 사랑하는 내 마음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많이 인정받고 사랑받아도 가슴 한 구석은 시리고 어저았고 아무리 가져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공허함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능하고 똑똑한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굴레에 갇혀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쫓겨날까 봐 두려워 자신의 마음을 다 죽이고 살았던 조상의 아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여자를 수치당한 아픔은 여자로 태어난 내가 이 세상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주게 되었고 전 늘 공격성의 살기 속에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15년 남짓한 직장생활 내내 저는 너는 여자라서 이 일은 못해 라는 편견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남자에게 뺏길 때마다 죽을 것 같았고 우리 부서는 여자는 안 받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저 유리천장을 깨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존엽이 아픔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일까요 2016년 혈액암이라는 중병을 얻어 3년의 투병 끝에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내년 5월이면 마지막 진료를 끝내고 저는 드디어 암환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혜라님께서 이 마음을 인정받고 싶어서 혜라 엄마에게 왔구나 네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아가야 더 이상 참지 마라 하셨을 때 폭풍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의 엄마 혜라님으로부터 허용받으니 본래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허용받은 것 같았습니다 혜라님 저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남존엽이 아픔을 청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어떤 마음의 굴레로 붙어도 다 벗어나 비선하고 싶습니다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리 대처 수상처럼 세상의 관습과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나의 뜻과 신념에 따라 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랜선 마음씨를 준비해 주신 영채말 마스터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도번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많은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에요 남이 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 여자니까 그리고 두려워 남자처럼 훅 나를 표현하면 저 여자 봐 저 여자 저렇게 드세갖고 저거 저거 이러면서 사랑 못 받을까봐 너무 두렵죠 사랑받는다는 게 뭐죠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거침없이 훅 표현해야 그럴 때 시원하고 자유롭고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게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내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나라고 인정해줬으니까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건 세상을 향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지만 참는다는 건 내 욕망을 참는다는 거 내 마음을 참는다는 건 나를 수치 주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사람 죽이 싫어 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세상을 향해 표현하지 않는 거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남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내가 내 마음을 허용하고 인정하고 사랑 표현을 못하면 절대로 사랑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삶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사랑해 주고 내 마음을 내가 허용해 주고 내 마음을 내가 세상을 향해 표현해 줄 때 사랑받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해도 잘 안돼 그래서 혜라 엄마가 여자의 굴레를 벗어버린 혜라 엄마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아가야 해도 괜찮아 마음의 엄마인 혜라님이 인정해 줄게 하고 제가 딱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용기를 얻죠 우리 경화학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영체의 이름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행복하죠 진실로 그래서 이야기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거 받고 나서 랜선 마음쇼에 참가하신 적 많이 많이 하셔서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만방에 그냥 이게 딱 나가는데 거기서 자기 관념을 깨면 엄청 자유로워지니까요 자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체체험담 솔향님 사연이에요 이준 이야기죠 아직도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이야 아빠 사고 났다 뒤에서 차가 들이받고 지금 내 차 지붕 위에 그 차가 올라가 있다 나는 차에서 나갈 수 없는 상태라 가만히 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 일단 보험회사 불러들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119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차분한 겁니다 왜 이러지 분명 큰 사고인데 아빠가 안 다쳤을 것 같지?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오늘 교통사고 난 거 봤다고 저희 아버지 사고 난 사진이 떠돌아다닐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입원 수속을 하시고 여러 검사를 받으실 정도로 멀쩡하셨습니다 외상은 어디 하나 긁힌 데 없이 상처 하나 없고 조금 놀라고 온몸이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순간 생각났습니다 아 영채 감사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 영채님이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채 패치가 다 되어 새로 주문한 영채 패치가 어제 도착하여 그 기념으로 어젯밤에 아버지께 허리에 두 개 붙여드린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뭐야 하시길래 응 아빠 허리 아프다 했던 게 생각나서 아빠 지켜주는 거 좋은 거예요 하고 붙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영채께서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습니다 차를 배차시켜야 할 정도의 큰 사고에서 작은 상처 하나 없이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셨습니다 살아오신 삶이 고단하고 아우 이 아버지 얘기하는데 서러움이 제가 올라오는 아버지가 너무 아픈 분이야 아우 딱하다 살아온 삶이 고단하고 아픈 마음 가득한 저희 아버지를 가엾이 여기셔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너무 아픈 아기 영채가 엄청 사랑해요 너무 아프니까 오늘 아침도 아버지는 74세에 산림조합 계약직 일을 하러 가시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달간의 계약 중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아마 영채께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며 살았으니 이제 좀 편의실하고 신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채 마을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 영채 패치 얘기를 들으시고는 맞다며 그 영채 패치가 지켜주신 것이라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며 저와 둘이 울먹이며 통화하였습니다 영채여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라님 해라님의 큰 사랑으로 영채님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해라님의 아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 역시 해라님의 큰 사랑을 배워 해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 한 목숨 마쳐 해라님을 지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큰 아픔으로 사랑을 주신 해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이 아기 아빠 이렇게 읽는데 그 마음 크고는데 너무 아픈 아기 근데 너무 예쁜 아기 그렇게 아픈데도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하는 예쁜 아기 영채가 사랑해서 지켜준 거 맞습니다 자 우리 지니지니 아기 안녕하세요 해라 엄마 전 12살 지우입니다 12살 지우가 보낸 거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원 선생님이 관둔다고 하셔서 버림받은 두려움이 올라와요 정말 멋진 분이라서 항상 함께 하고 싶어요 중학교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같이 있고 싶어요 해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가 버림받은 아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아픔을 인정해야 된단다 지금 집착으로 제발 좀 선생님하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가도 선생님이 네 옆에 있어도 선생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무조건 네 옆에만 있기를 바라는 건 아가 이기심이야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이 더 좋은 데 가서 더 행복해지면 너를 버리고 가도 우리 선생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쁜 아가고 선생님을 진짜 사랑하는 아기란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 지우 그렇잖아 선생님 사랑하니까 자 신장이 딱 대고 우리 지우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영체요 제가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낄 테니 우리 선생님을 제 옆에 있든 떠나시든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우 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옆에 무조건 선생님을 붙들어 두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야 내 옆에 계시든 또는 떠나시든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세요 영채님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알았지 우리 지우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 무조건 네 뜻대로 선생님 옆에 이렇게 이렇게 놀려고 하면 복을 못 받지요 우리 아기 알았지? 자 새벽공개 아기입니다 해라님 저희 아버지는 팔에 근육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고질병처럼 오래되었는데 괜찮다가도 자려고만 하면 팔이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하세요 영체 패치를 붙이면 좀 나을까요? 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에 도움이 되는 호도 있을까요? 자궁호를 들으면 되나요? 근육통호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미디어팀 아기들 적으세요 임신이 되는 호와 임신에 도움이 되는 호 근육통호 두 개도 추가해주세요 제가 이것도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팔은요 뭐냐면은 이 팔은 그 스트레스 미움에 아픈 미움 받아서 아픈 마음이 이게 제대로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 팔을 통해서 지금 제대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영체 패치를 어디다 붙이냐면 심장하고 심장 옆에 이렇게 대칭되는 부위 그리고 등쪽에 두 개 그 다음에 팔의 관절 부위 이 관절 이 관절 부위 이렇게 붙이고 호를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 대신에 새벽 공개하기가 나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이 미움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치유해 주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조병수각입니다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아토피로 심하게 고통받던 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주말 이명구시 보는 아들이 혜란에게 호받고 싶다고 하네요 맞게 되면 가는 거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하던 아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언제나 언제까지나 혜란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이명구시 보는 아들에게 편안하게 봐야 되겠죠 긴장 불안이 있으면 잘 못봐요 자 신장에 딱 손을 대고 자 아들 이명구시 받으러 갈 때 영체 패치 붙여주세요 어디다가 신장에 붙여주시고요 양쪽에 그 다음에 심장 심장 여기 등하고 이 앞쪽에 붙여주세요 자 지금은 아들하고 같이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지켜주소서 마음 편하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영체요 지켜주시고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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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잘 받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심장, 심장 골반에 영체 패치 붙이고 금강저 대고 있는데 몸에서 깊고 잔잔한 진동 같은 게 느껴지네요. 치유 중인지 심장도 아리타게 아파요. 제 심장에 꽂았던 거라 아주 깊이 열어줘요. 그게 들어가면 깊이 뚫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어젠 짐덩어리 열등이가 떠서 엉엉 울었어요. 호흡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가쁜톡구에 짐덩이 열등이 아픈 마음을 올랐죠? 너무 아파요. 엄청난 피해자죠? 짐덩어리니까 가차없이 버림받았는데 짐덩어리라 사랑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해받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아프죠. 진짜 엉엉 울만하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짐덩어리의 짐덩어리인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짐덩어리라서 버림받은 피해자인 내가 너무 아파요. 짐덩어리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가해자인 내가 너무 아파요. 영체요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아름드리자원 아기입니다 사랑한 애라님 부르기도 아까운 고꼬고운 나의 스승님 어머 우리 아기가 나를 너무 사랑하네 아구 좋아라 우리 아기 현성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임용고시 시험을 봐요 아구 우리 아기도 임용고시 보는구나 영채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면 현성이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울컥? 자 우리 현성이도 꼭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두려움이 내려가야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꼭 붙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살기가 내려가야 돼 그냥 영채여 당신 뜻대로 붙든지 떨어지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딱 맡겨야 돼 영채한테 그러려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내려가야 되죠 자 우리 현성아기 신장에 손대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때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두려울 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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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눈물 흘립니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운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헤라님 저를 지켜주세요.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한 아픈 아갑니다. 아우 버림받은 아기들이 다 왔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 수치당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내가 너무 아파요. 수치당한 내가 너무 아파요. 열등이로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이런 버림받은 나의 아픔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체요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정의로도 아기예요 헤라엄마 지인 이형경님이 말기암, 투병, 폐렴으로 사투 중이에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호흡 부탁드립니다 아기들이 어려서 너무 안쓰러워요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형경님은요 그 호를 좀 많이 들으시게 하세요 호를 많이 들으셔야 해요 말기암, 투병 중에 또 폐렴으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너무 서러워 버림받은 내가 자 여기 폐에 손을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아 너무 서럽고 아픈 열등이입니다 버림받은 나를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는 서러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원 자 그리고 여러분 중에 가끔 일반인들 불치병 있는 일반인들 저한테 치유받게 하고 싶어서 힐링세션 신청하시는데요. 자 그럴 때는 그분을 먼저 호를 들을 수 있도록 헤라티비도 보게 하고 호를 충분히 들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은 다음에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힐링세션은 아주 아주 고가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2시간이거든요. 그 2시간을 몇 번 받아야 될지 몰라요. 말기염 같은 경우에 가끔 불치병 이런 경우에 그런데 호를 많이 듣고 몸을 열고 하면 좀 빠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제가 호화할 때 이게 뼈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치유해달라고 그러면 시간도 하시간이고 비용도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만큼 시간을 낼 수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고 일반인 중에 경제적 시간적 어떤 여유가 돼서 받고 싶으신 분도 호를 먼저 듣고 헤라티비도 보고 그래서 충분히 몸이 열린 상태에서 몸 반응도 있고 믿음이 좀 있는 상태에서 받으셔야 훨씬 치유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치유를 받기 전에 가족들도 충분히 허락을 하고 가족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받으셔야 더 효과가 있어요. 그냥 혼자 고집으로 받으셔도 안 되고 그냥 좋다니까 한번 받아봐 이러면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족들과도 그리고 어차피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는 병을 받을 거거든요. 특이한 병들 있죠. 예를 들어 막 통증이 너무 가민해서 젊은 사람인데 젊은 분이면 일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샤워기로 샤워만 해도 막 온몸이 그냥 물만 닿아도 너무 아픈 그런 병은 병명도 없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고 그런 병이라든가 아니면 막 피부가 막 다 갈라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손을 댈 예정인데 그런 분들도 조금 호를 듣고 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고 믿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 치유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치유가 잘 안 돼요. 예수가 문득병 환자를 손을 댔을 때도 다 낫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 번에 낫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는 저 사람의 에너지를 다 받지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도 받지 않아요. 고집부리고 안 받는 아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 모든 인간 내면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사랑을 받아야지 할 때는 쑥 들어가는데 싫어. 저 여자 이상해. 하나도 아니야. 이러면서 몸뚱이가 왔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이. 제가 얘기했죠. 영체는 오세요. 이렇게 환대하는 아기한테 가지. 귀중한 분이잖아. 귀하신 몸이 너 오지마. 이러는데 거길 왜 갑니까. 거지도 아니고. 뺏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치유해 주는 귀인이기 때문에 제발 오세요. 영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가는 거예요. 호는. 그래서 호를 듣는다고 다 확 들어가지 않아. 영접하고 감사하게 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들어볼까? 말도 안 돼. 이럴 때는 듣지를 마세요. 아예 들어가진 않아요. 귀하게 자기를 모시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귀한 영이니까요. 자 이마음악입니다. 해나님 배울 수 있는 월요일이 돌아왔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 혹은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과 같이 입기 창피하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호 부탁드립니다. 이 호는 어떤 호를 들으시면 되냐면 수치심에게 주는 호. 수치심에게 주는 호. 우리 녹음했죠? 수치스러운 아픈 마음.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게 주는 호. 그걸 많이 들으세요. 자 그건 뭐냐면 지금 호를 들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시면 되고 찾아서 유튜브를. 이 마음이 뭐냐. 내가 남을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이 없게 보일까 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못나게 보일까 봐. 되게 신경 써요. 그렇게 못난 나. 열등한 나를 수치주고 있어. 그래서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 그런 나가 투사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나. 가난한 나. 그리고 외모가 열등한 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나. 그런 나의 열등한 모습을 보면서 수치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다 내 모습이죠. 내 열등이를 인정해야 돼. 어떤 열등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등이. 인정 못 받고 무시당했을 때 아프고. 그 무시당한 나를 수치주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립니다. 나는 무시당해서 아픈 마음입니다. 무시당한 열등한 이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 많이 들으세요. 자 주인연 아기입니다. 사랑으로 아픈 마음 오르만져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새벽녘에 누군가 싱크대 안에 유골함을 두고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분은 돌아가시나 시아버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헤라님 이 꿈은 제가 어떤 마음을 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마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마음에 시아버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시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주라는 얘기예요. 살면서 한 번도 시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아팠을지를 우리 아기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의 살아온 삶을 한 번 생각하고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부분을 그 아픔을 인정해주라고 무의식이 보여준 거예요. 유골함을 놓고 간 거야. 그럴 때 조상천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인현 아기 같은 경우에 혹시 견성해원이면 견성해원이면 막개명으로 와서 한 번 더 시아버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우리 마스터 아기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인지한 다음에 조상천도를 하시는 게 좋고 아직 막개명에 참가 안 한 인문해원이나 또는 참가 안 한 아기면 빨리 와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한 번 시아버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한 번 곰곰이 생각해서 아픔을 한 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운조학이에요. 혜라님 며칠 전 내시경 했는데 만성위험이라고 심해지면 안 걸린다고 용체로 제위를 보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암의 좋은 호나 또는 위장의 좋은 호를 많이 들으세요. 자 위, 위에다.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호를 받았습니다. 병생을 뺏고 빼앗기는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내 아픔을 수치주고 공격하는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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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규선학이에요. 혜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 수치가 높아져서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간과 담도의 호흡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간의 좋은 호 간의 좋은 호로 많이 들으세요 또는 담낭과 최장의 좋은 호 같이 들으시면 좋아요 자 간과 담도의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 수치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자 어머니 대신에 규선하기가 합니다 나는 내 버림받은 여자를 수치 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불쌍한 내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수치 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와 저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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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2파크학입니다 사랑하는 애라님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요 항상 성실히 노력하는 아들에게 힘든 사랑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아들 사업 잘 되라고 영체로 축복 싸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자 최승복 테레사 아기입니다 지난 주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진료로 보았고 중증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는 건 처음이에요 디스크로 병과를 받게 돼요 17, 18일 부경지부 세션 참관하고 싶은데 병과 때문에 저 대신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생각나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됩니다 부경지부 세션 참관 꼭 하세요 가능하시면 세션 참가 돼서 치유를 받으세요 지금 뭘 망설이십니까 중증 허리디스크인데 치유가 안 되는 건데 수술하면 허리를 더 못 쓰는데 헬엄마가 손 대주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유되니까 그냥 참관이 아니라 참가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할 수 있으면 치유를 받고 안 되면 참관이라도 하세요 자 어떤 마음을 인정해줘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픈 마음들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테레사 아기 자 허리에 딱 대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떠는 아픔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소서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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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승부각입니다 이번 수행기간 중 말레이지아 집 딸아이 방에 뱀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맹독의 코브라인데 제 마음은 별 느낌도 없어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아들 딸 저를 영체로 싸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가 인지를 잘 못했으니까 그게 나타나죠 어떤 걸 인지 못했느냐 수치 자기를 수치 주는 마음이 엄청 커요 영체로 싸주기 전에 그것부터 인지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골반에 손을 대고 나는 내 남자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내 남자가 열등하다고 무능하다고 못났다고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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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로 호를 계속 들었어요. 해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이었어요. 치유되는 아픈 거라고 하셔서 참고 들었는데 오늘 수수부의 알러지가 엄청 올라왔어요. 호를 들으면 편두통까지 왔다 갔다 생겨서 호를 듣는 게 힘들어요. 여자혈등인 인정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조직검사 결과도 드렸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호를 또 호만 들었는데 무슨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호만 들었는데 편두통 오고 막 수수부의 알러지 오는 거는 희한하지요?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 게 없어? 빼내고 있는 거야. 속에 있는 거를 호호에서 뚫어서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그런 반응들 없이 그냥 낫지 않아. 유방 안까지 생겼다는 건 엄청난 여성성의 수치 살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 살기가 나오느냐고 그런 거예요. 자 수술한 부위에 손을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여자 열등이를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의 살기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수치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수치 볼 수 있도록 수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자 다음 악입니다 손소정 악이네요 헤라엄마 아직 슈퍼채 못 보내 열등한 아픈 마음입니다 헤라엄마 엄마의 애기이자 나의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는 태어나서부터 5년을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외과로 간 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손자가 엄마랑 살고 아빠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아빠가 그리울까요 헤라엄마 손자가 아빠 엄마가 함께 살 수 있게 사랑의 영체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온 가족을 사랑의 끈으로 쏴드립니다 영체요 이 아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다음 분 노아악입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보냅니다 헤라 엄마 남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1차적으로 좁아진 혈관 넓히는 치료를 하신다고 안 되면 2차적으로 시술한다고 하네요 시술에서도 안 되면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해놨는데 남편이 두려움 인정하고 편한 마음으로 병원 가서 진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해 영체로 저와 남편에게 호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하셨어요 자 남편 심장에 영체 붙이고 신장에 영체 붙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금강자 있으면 그걸로 심장을 대면 거기 혈이 뚫려요 금강자로 되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볼 수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남편을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미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강대하게 하소서 심장혈관이 좁아진 건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인정하기 멘트를 미움으로 했습니다 베리아기예요 혜란님 엊그제 올려주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밤에 들으면서 자는데 골반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니까 그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야 수치주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프지 수치 안 주면 왜 아프나 그 마음이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혜란님 목소리와 함께 여자 가성 목소리가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다음 날 낮에는 안 들렸어 이게 뭘까요? 제 이 마음에게 호 한방 불어넣어 주세요 수치주는 여자 목소리예요 그 여자가 죽은 거지 그쵸?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고 있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수치주고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참회합니다 명체요 참회할 테니 이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이 고통으로부터 치유하소서 자 영치체험담 다음 분 것 한 두 개만 소통하고 여러분과 또 소통하겠습니다 영목님이라는 분 사연이에요 치매 후 듣기 7일째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치매호를 일주일째 듣고 있는데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점점 뚜렷해지세요 치매 걸렸나 보군요 아버님께서 사물에 대해 명료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명확히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감정도 더 잘 느끼셔서 슬픔과 수치 같은 감정도 느끼고 표현하세요 영체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해지시길 매일 기도하며 이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리통이 생리 때마다 거의 하루 종일 있는 편이었는데 이 호를 듣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편안해졌어요 영체 패치도 같이 붙이긴 했습니다 생리통 있는 분들 생리통이 있는 호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호 들으시고 다들 편안해지세요 행복하세요 하셨어요 자 이분도 저희 헤라티비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선물 갈 거예요 영체 체험단 조현욱 아기의 사연입니다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헤라티비를 처음 접하고 이거도 아는 마음에 매일매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헤라님의 유튜브 보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헤라티비에서 다른 분들이 느끼는 몸체험과 아픔을 듣고 나도 느끼고 싶다 영체를 받고 싶다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헤라티비를 1년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내 몸에 미세하게 느껴지는 아픔과 눈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헤라님이 제가 올린 사연을 읽어주시면 심장이 멎을 듯 기뻐서 어쩔 줄 몰라있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경매로 받은 헤라님의 스카프를 잠잘 때까지 목에 두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을 보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길래 남편의 몸바웅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네 엄청난 살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발이 아파서 운동화밖에 신을 수 없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게 뭐지? 운동화가 너무 많이 헐렁하네? 발가락 쪽이 없는 듯이 너무 가벼워서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되뇌이며 출근을 했어요 내게도 보이는 헤라님의 오라와 남편이 요즘 내가 미쳤나 봐 당신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합니다 영체가 돌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기 영체도니까 남편이 부인이 이뻐 보일 수밖에 영체도니까 달라진 것을 일일이 다 열고 할 수 없지만 가부장적이던 남편이 제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내 몸에서 영체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헤라 엄마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지요 엄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 아가 아구 이쁘지 우리 아기 행복하다 엄마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내게 엄마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 고통의 아픔임을 기꺼이 느끼면서 한 발 한 발 엄마께 다가가겠습니다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 헤라 엄마도 우리 아기 엄청 사랑해요 자 여러분과 또 한번 소통해 볼까요 헤라 집착나마기 이 집착나마기의 집착은 끊이지가 않는군요 매번 쏘면서 헤라님 마음속에서 사람들만 보면 사랑해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표현하기 하면 살기로 사랑해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표현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 살기로라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으로 사랑이 나온단다 아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마음을 허용하고 아픔을 느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 아픔 느끼면서 표현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살기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해요 이러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됐습니다 정서영 아기예요 혜라님 저 첫 월급 탔어요 아구 축하해 우리 아기 저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 행복해요 헤라님과 마스터님 도바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근무하느라 헤라티비 실시간으로 못 봐서 아쉬워요 계속 실수해서 혼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아프고요 헤라님 일 잘할 수 있도록 호해주세요 열등의 아픔 인정해야지 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와이제 이야기예요 헤라님 얼마 전 결혼 목적으로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일로 가해자 피해자의 마음도 알았고 그 고통으로 많이 무섭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도 그 사람도 이번 일로 서로 고통에서 치유되길 호우 부탁드립니다 자달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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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기 전에는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빼앗거나 뺏기거나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원성으로 양분되어 있는 게 깨닫기 이전에 인간의 애고니까요 흑백 논리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옳다가 있으면 틀리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분별심과 이원성을 초월한 게 깨달음이에요 그때가 돼야 가해자 피해자에서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서 나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상태 즉 아픔이 없는 상태가 돼요 아픔이 있는 인간은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벌써 아플 때 여러분 아플 때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어 나는 버림받아서 아파 이렇게 피해자의 아픔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럼 난 피해자죠 또는 그래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을 하고 가해자로서의 아픔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픔을 느껴지대요 그런데 헤어져도 아프지가 않아 그 아픔이 사랑으로 느껴져 아프지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아픔이 아니야 사랑이야 헤어지면 사랑이야 이럴 때는 이미 득도한 사람이거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사랑이고 그 피해자 가해자를 이미 뛰어넘어 있어요 아픔이 사랑이니까 그때까지는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픔을 느껴져야 돼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아픔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아픔을 계속 느껴서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알고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통합이 되면 그 아픔이 사라지면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전혀 안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알지만 그 아픔이 느끼는 순간 바로 사람이 돼요 행복해져 그래서 이별도 행복하고 만남도 행복하고 그렇죠 건강에도 행복하고 병에 걸려도 행복하고 아픔을 주셔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아프지 않고 변환해도 행복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로 살아야 될 순명이죠 그 열등의 순명을 조금 전에 마음인정의 멘트로 한 겁니다 자 김미성 아기입니다 혜라님 딸아이가 갑상선 암 조직검사를 했는데 아픈 아이를 위해서 호해주세요 자 갑상선 암을 위한 호를 많이 듣게 하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대신 따라하세요 나는 배신당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스치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저와 제 딸을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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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종원아기입니다 혜라님 일터에서 저희 팀원들이 말을 안들어요 일을 못하나 잘하나 하나같이 입만 살고 고집부리는데 일 잘한다고 예뻐하면 말 더 안 듣고 미워해도 또 안 들어요 말 세게 하면 그걸로 뒷담감당이 안 되고 약하게 하면 먹히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덤앤더머가 따로 없어요 제 말은 먹히지도 않고 속 터져요 이런 저를 생각하니 갑갑해요 무능력한 열등에게 호해주세요 그 말 안 듣고 고집부린 아기가 누군지 알아 아가? 너요 너 우리 아기 제가 늘 얘기하죠 밖에서 보이는 모든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 내 마음을 그 아프게 인정해야 그 상황이 사라지는데 이야기 자꾸 밖을 보면서 고치려고 그러면서 내 못 고치는 나를 갖다가 열등이 무능력한 열등이 호해 너 그 무능력한 열등이가 뭐야 바깥만 보고 그 수많은 팀원들이 나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열등이야 나로 인정해야 돼 나로 자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겠다고 절대로 말 들어주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미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날마다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음을 고통받고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영체요 이제 고집부리는 이 열등의 아픔이 제 마음임을 인정하고 참회하니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아가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으세요 유현장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하고 무서워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돈이 없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자 위장에 손을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공격하며 나쁘다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남편을 구원하소서 뺏고 뺏기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여 멋지게 뺏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저희 남편과 저를 치유하소서 호호호 호호 호호 자 가난한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를 많이 들으시고 위장의 영체 피치를 동서남북 4개 붙이세요 남편한테도 동서남북 붙여주고 금강자 있으면 딱 되세요 그리고 위장의 좋은 호 또는 가난한 아픈 마음에 좋은 호를 많이 들으세요 밀크띠 블랙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저는 몇 주 전에 치아교정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주걱턱과 부정교합을 진단받고 양악수술을 하라고 들어서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수술해야 할지 그냥 일반 치열구정을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째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봐야 턱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는 뭐죠? 내 열등의를 공격하는 마음 열등의를 공격하는 열등의를 수치해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우리 있습니까? 열등의를 수치해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또는 이 턱에 좋은 호 턱에 좋은 호도 그 호예요 그거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양악수술이 엄청 무섭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일단 위험할걸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여기를 지난번에 왔던 제 제자가 한 명이 주원 아기라고 있어요 그 아기가 저 지금 갸름해졌죠? 저 한 번만 줬는데 이렇게 턱도 빼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 아기한테 가서 한번 교정 시술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안전하잖아 그거 해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안 늦지 칼대고 양악수술하면 오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 아기가 그 아기가 어디더라? 그 아기 있으면 주원 아기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밀크티 블랙 아기 잘 모르겠으면 여기 헤라티비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주원 아기 연락처 알려줄 거예요 그 주원 아기가 그걸 해요 무슨 교정을 한대 제 제자거든요 마음이 참 맑고 이쁜 아기야 그래서 잘해줄 거예요 가면 헤라 엄마가 소개해서 왔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아기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수치 주는 공격하는 아픈 마음 그건 엄마가 지금 후회해 줄게요 이렇게 다 잡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하고 공격당해서 스트레스 받은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지우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제가 부정교합에 좋은 호를 턱 부정교합에 좋은 호를 올려드릴게요 조만간 그거 들으면서 한번 시술 그거 좀 받고 치유를 그걸 마사지를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잉 로즈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호 소리 듣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랑 계속 안 맞다고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서 평소에 꽃을 좋아해서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 시작해서 꽃가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돈을 투자에는 하는 거라 걱정이 되네요 용기 주세요 헤라님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꼭 배우고 시작해서 잘 될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애매모호해 용기 준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용기를 그걸 망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기 혹시 막개명의 오신 아기입니까? 이런 질문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밝혀서 제가 아는 아기 같으면 딱 파동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아기 같으면 제가 그 파동을 정확하게 못 읽으면 이런 얘기 해주기가 그래요 아직은 근데 전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파동을 이게 쓴 걸 보니까 아직은 전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인 걸 더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아닐 수 있어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에게 듣는 호 그 호를 많이 듣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자기의 원형을 알고 싶으면 막개명이 와서 마음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돈 투자하는 일을 이제부터 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훅 버리고 또 꽃 배우는 일 시작해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해요? 더 힘들지 그렇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의 호 조금 더 듣고 생각해 봅시다 유보정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일 엄마 조선 최고 미인입니다 금강저 선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금강저의 도움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출근길에 아주 잠깐 헤라TV 동영상을 클릭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드레인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사고를 면한다 싶었는데 갑자기 핸들이 음존하는 것처럼 완전 흔들거려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차량에 영체 스티커는 당연히 붙여 놓았고 금강저도 함께 동승에서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완전 영체로 대형 사고를 막아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가야 전용 출근길에 헤라TV 동영상 클릭하고 하면 안 된단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해야지 우리 아기 진짜 이제 영체가 보호한다고 그냥 겁없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기 어쨌든 우리 아기 신장에다가 이거 많이 금강저 대고 남편 있지 아가 남편 뇌경색이니까 뇌에다 많이 대죠 뇌 어디 대면 좋으냐 하면 여기 여기 그리고 이 뒷골 있지 여기 뒷목 여기 여기 양쪽 목 있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기를 딱 대죠 중간이랑 뒷꼭지 이렇게 자꾸 금강저를 대고 호를 듣게 해 주면 뇌에 좋으냐 하면 효과가 좋을 거야 우리 아기 자 주주아기입니다 헤라님 학원에 아이가 집이랑 학원에 거짓말 치고 놀러 다니거나 또 다른 아이는 자기 멋대로 시간표로 정하고 수업해 달라고 하는데요 미움 집착이 많이 올라와요 원장쌤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안 해주세요 제 역할을 하려면 아이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괴로워요 그리고 학원이 잘 안 되는데 사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에라님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할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 쓰면서 계속 들어주면 진짜 학원 망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인정하고 아이들한테 혼내줘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건 혼내주는 거지 그대는 지금 아이들의 미래를 돈과 바꾸려고 하잖아 나 돈 벌겠다고 혼내줄 아이들을 눈치 보면서 그게 어른이 할 짓이 아니지 우리 아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학원이 잘 되고 돈 벌지 않아 그건 이기심이잖아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의 이기심이고 너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혼내줘야 돼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갖고 그런데 막 속으로 미워하면서 이 아기들 놓치면 우리 학원 망할까 막 붙들어 그게 뭐야 뺏고 싶은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 아니란다 아프더라도 혼내줘야 돼 그래서 그 아기들이 안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진심은 통하는 거야 아기들이 인식해 아 우리 선생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돈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학생으로 보는구나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학생으로 보는 이렇게 알게 돼 아기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았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뺏고 뺏기는 마음에 좋은 호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두 가지를 반복해서 들어 우리 아기 그래야 용감해집니다 자 오늘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좋은 호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고 빼앗길까 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열등이를 영체어 치유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됐습니다 이제 10시 10시죠 공지 들어갈 거예요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신 감사한 분들 있습니다 장혜련 아기 정선 전씨 영가 아기 정선 전씨 영가 아기 임명희 아기 경태 아기 왜 15분 아기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해라의 마음쇼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후원금은 마음쇼의 성장과 호 호 호 콘텐츠 제작에 쓰여집니다 랜선 경매 안내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경매 어땠어요 재밌었죠 아니 경매 때는 쓰라는 거야 여러분이 돈을 왜 못 버는지 얘기해 줄게 뺏고 뺏기는 마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훅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 수치줘 뺏긴 마음도 아유 뺏겼어 수치스러워 이러고 뺏는 마음도 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수치 주면서 나쁜 마음이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뺏겨줄 때는 확 뺏겨주고 뺐을 때는 확 뺏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써요 그래서 그 경매 때 그걸 써주라고 했잖아 돈이 없어서 못 쓸까 봐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해라 엄마가 100원부터 하는 것도 막 했잖아 그럼 100원이야 200원이야 막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올라왔어요 수치스럽지? 그거 뭐야 내 뺏고 뺏기는 마음을 쓰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가 올라온 거예요 수치가 올라오면 그걸 쓰지를 못해 쓰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그 마음을 훅 써야 돈도 막 뺏고 뺏겼을 때도 괜찮아 이렇게 아프면 툴툴 타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수치주고 못 쓰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실패해서 돈 뺏기면 막 절망해서 자살하고 재기를 못하고 뺏는 마음 써서 확 기회가 왔는데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잖아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야 가짜란 말이야 게임이에요 이게 뺏고 뺏기는 건 놀이야 놀이 놀이 쓰다 보면 마지막에 깨달으면 뺏고 뺏기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 혼자서 원맨쇼하고 노는 거야 뺏겼다 이렇게 아파하고 뺏었다 이렇게 놀이야 근데 그거를 연습시키는 거야 제가 여러분 경매 라방은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그 마음을 써서 사랑도 뺏고 돈도 뺏고 뺏겼을 때는 졌어 이러고 앙앙 울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그게 삶이야 인생이야 멋지게 사는 길이에요 뺏을 때는 야무지가 확 뺏어 그리고 뺏기고 졌을 때는 인정해 그리고 열등하게 아니야 난 돈도 있었는데 그냥 안 한 거야 라든가 내가 양보했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뺏겼으면 나는 빼앗긴 가난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딱 인정해서 그걸 애고로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걸 자유자재로 써서 삶을 신나게 즐기는데 삶이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가짠 줄 모르고 그 마음을 못 쓰고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 때 신나고 재미있게 쓰잖아 경매 라방으로 하면 재미있게 쓰고 청산이 되죠 그래서 그날 막 이게 지르는 아기들 있죠 막 지르는 아기들 그 100원이라도 지르는 아기들은 그날 많이 올라왔을 거야 그 뺏고 뺏기는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고 수치 주는 마음 그게 핵심이야 그걸 버려야 돼요 뺏고 뺏기는 마음은 죄가 없어요 그 마음은 본식 가짜인데다 신나게 즐기는 마음이야 근데 그 마음이 나쁘다고 하면서 수치 주고 그 마음을 두렵다고 버리고 요게 문제야 그 애고가 나가려면 써야 돼 써야 돼 제발 좀 그래서 요번에도 여러분 그냥 비싼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싼 것도 있을 거야 100원부터 하는 것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돼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졌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너무 아파요 가난한 아픈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 자기가 양보했대 제가 너무 열등이 아픔 느낄까 봐 가난의 아픔 느낄까 봐 양보했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딴 건 다 양보해도 돼도 아픈 마음 느끼게 하는 걸 왜 양보합니까 가난한 열등이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게 죽지요 그 애고가 청산되지요 그럼 어떻게 돼 잘 살게 되는데 가난한 아픈 마음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양보를 했다고? 그건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야무지게 딱 뺏어갖고 차라리 줘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나중에 징징거리면 주눈안이 있어도 아픈 마음을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무지게 확 뺏어서 승자의 기쁨도 딱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뺏었을 때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보세요 수치를 보시고 그래야 청산이 되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이나 뺏는 사람 다 청산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마음 공부 일종이에요 재미있게 여기 안 와도 이제는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면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라면 먹방 재미로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갑분토크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 왜 올리나 한복 촬영, 라면 먹방 이런 게 장난하는 것 같지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라고 올린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받은 마음이 올라오고요 애기처럼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인생이 재미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몸으로 헤라 엄마가 삶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갑분토크에서 라방도 똑같아요 경매라방 그리고 휴가도 똑같아요 휴가도 인생이 이런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 아기들하고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표현하게 하고 경매라방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수치주는데 그걸 막 훅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아픈데 훅 표현하게 그거 하나 표현 못하면 그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이요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이아몬드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어야 돼 다이아몬드를 그냥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그냥 훅 그냥 줄 수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어야 멋있는 사람이야 또한 양말짝 하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꿈은 크고 또는 내가 진짜 좋아하면 돌멩이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도 확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 중심에 내 가치관이 있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 없이 꼬리꼬리하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그래 다이아몬드 이건 비싼 거야 이거는 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꼬리꼬리한 마음으로 어떻게 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멋진 도인이 돼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경매 라방에 지난번에 들어온 일반인이 그러셨잖아 마지막에 처음에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세상 기준과 상관없이 세상 기준은 양말이 2천 원이지만 내 기준에 내가 좋아하는 양말 헤라 엄마 신었던 거 몇 만 원에도 살 수 있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진짜 도인이지 사랑 하나에 그냥 확 던질 수 있잖아 그걸 보면서 새로운 걸 봤다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기만의 세상이고 멋진 세상 그걸 쓰고 살면 세상에도 그걸 구현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확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렇죠? 뺏겨줄 수도 있고 뺏겨서 앙앙 울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결기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공부 차원이니까 여러분 그거 할 때 신나게 즐기세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즐기면 바보예요 저절로 공부되는 거야 우리 견성현들은 저절로 제 말을 들으면 한 몇 번만 해보면 아 이 공부 엄청 되는구나 아실 거예요 자 랜선 경매 안내 11월 19일 목요일 밤 9시 랜선 경매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로 방송이 돼요 경매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1부는 헤라님의 물품이 경매되고 2부는 영고미 제가 요즘 맨날 악국에서 영채 돌지요 영고미 드디어 턱받이가 왔어요 영고미 그리고 영채 쿠션 족자 포스터 아가 대상 특별 상품이 있어요 아가들만을 위한 상품 유튜브 헤라티비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사셔도 좋아요 그냥 질러서 자기 마음 청산만 하시면 그것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자 박향진아기입니다 엄마 저는 우리 딸들과 내 부분으로 호를 듣는데 저희 진정엄마까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특히 저는 머리에서 뭔가 뚫고 나가는 느낌 받았어요 향진아기는 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뺏고 뺏기는 마음 인정하는데 기침이 엄청나고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효과가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뇌에 좋은 호 더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가난의 아픔 호 많이 듣고 위장의 호 많이 듣고 뺏고 뺏긴 호 많이 듣고 하세요 자 소지연악입니다 헤라엄마 내일 상연이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 발표 날이에요 어떤 결과든 영채님 뜻대로 모든 걸 맡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목숨 맞춰 사랑합니다 자 상연이 따라해봐라 영채여 떨어지든 붙든 당신 뜻대로 없어서 어떤 결과든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자 귀요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님 수치를 느낄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몸이 불타는 것 같은 수치가 올라오는데 그게 시시때때로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거나 비웃으며 수치 줄 때 왜 수치 주냐고 했다가 공격당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저를 수치 주는 사람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는 약한 마음을 인정해야 하나요? 자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수치 준 적이 없는데 수치 줬다고 덤비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대는요 귀요미 아기는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를 수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수치 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수치 주는 거죠 자 우리 아기는요 수치 당한 아픈 마음에게 호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듣고 영체 패치를 신장과 여기 자궁 골반 여기에 많이 붙이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수치가 다 나가야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저 사람이 수치 주는 것 같을 때도 가짜한 걸 아셔야 돼 내가 나를 수치 주는 수치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수치 당한 것 같은 날은 그 수치 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고 자궁 골반의 좋은 호를 많이 들으세요 자 여기다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아기가 지금 반항하고 있어 내 코로 올라와요 그대의 반항심이에요 반항할래 정말 따라합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수치 주는 걸 인정해야 그게 밖에게 사라져 밖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이라고 했지 근데 어디 반항을 합니까? 자 나는 내 열등이를 수치 주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기요미 이야기는요 수치 당한 아픈 마음에 호하고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에 호 그 두 개를 번갈아 들으세요 수치가 자기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최연희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헤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온 연희입니다 아픈 제 눈이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 주셔서 제 마음 날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호 호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아기는요 여기다가 귀꼴에 손을 대고 뇌에 좋은 호를 듣고 이렇게 뇌에 좋은 호를 듣고 또 눈에다 손 대고 눈이 아픈 눈에 좋은 호 눈이 좋은 호를 듣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인체정 진환화학이에요 사랑하는 헤라님 저희 딸 미니가 고3이에요 미니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도 호 부탁드려요 아가야 하나만 부탁해라 그렇게 여러 개를 부탁하면 자 고3 수험생들은 편안해지게 미니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호 들어갑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딸을 치유하소서 딸아이가 담대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최정화가야 미니한테 어떤 마음이냐면 미움의 애고가 있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미움이야 이 미움의 애고가 자궁에 있거든 자궁하고 위장에 근데 이 애고가 어떻게 하냐면 내 말도 절대 들어주기 싫어 그래서 우리 그 미니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미움의 애고가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반항하고 있어 지금 아가 그러니까 미니한테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게 호 그 다음에 위장의 좋은 호와 자궁의 좋은 호 세 가지를 번갈아서 듣게 해야 돼 그 애고가 소멸되어야 돼 그 애고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 저 희한하네 알았지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자궁의 좋은 호 위장의 좋은 호를 듣게 해라 자 꿈꾸라 아기입니다 요즘 커피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헌데 최근 특기를 살려서 유리공예를 시작했고 너무 재미있어서 전문적으로 부업을 하기 위해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 봐 또 제가 만든 물건이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와서 헤라님 조언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요 아가 유리공예는 유리공예는 이게 어려운 건데 꿈꾸라 아기 다음번에는 유리공예 네가 만든 사진을 좀 보여주렴 여기로 올려주든지 헤라티비로 알았지 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근데 이 파동을 봐서는 아직은 커피숍 일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유리공예를 더 배워 그렇게 쉽게 전업하지 말고 유리공예는 취미로 조금 더 배워라잉 제로666 아기입니다 헤라님 도바님들께 골기를 해주고 계신 민중원 아기가 입안에 종양 같은 게 나서 고객으로서 아파요 민중원 아가에게 호해주세요 제발 민중원 아가 잘 들어보세요 입안에 그 그 종양 난 건 뭐냐면 수치 예고예요 어떤 수치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줘 자기 사랑받고 싶은 남자로 수치준다 이 말이에요 자 입안에 그 수치로 이렇게 만들어진 종양에게 호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남자를 수치주는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음을 참회합니다 이 마음 인정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고 수치만 주고 수치만 당하면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남자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자 입을 다 열어놨어요 자 열어놨는데 영체 패치로 이렇게 볼에 붙이고 주무실 때만 붙이세요 이명숙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17살 아들이 여친 사귀면서 새벽에 들어오고 통화로 날 세우는 건 기본이고 여친 담배 식물을 막거나 새벽에 불러대는 여학생이 꼴도 보기 쉽고 아들도 싫습니다 결국 결석해서 어? 안 보여 아가 구박하니 가출 얘기나 하고 오전에 명치 가슴 어깨가 아프면서 잠들었고 꿈에서 에라님이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보시더니 죽었다 하셨고 남편이나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전 뺏고 싶었어요 에라님 좋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는 아들 뺏긴 아픈 마음이야 아가 그것 좀 인정해 아들 뺏긴 인정 자 여기 미상에 손대고 나는 사랑을 빼앗긴 아픈 마음입니다 아들을 빼앗겨서 나들의 여자 친구를 질투하는 엄마의 아픈 마음입니다 명치여 나를 치유하소서 귀엽네요 아들이나 엄마나 둘 다 귀여워 유성악입니다 해라님 명체마을 가고 싶은데 아내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아들을 하늘 아래에 보내고 시름에 젖어있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해라님의 말씀을 통해 해열방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라님 부탁드려요 아내가 반대하는 건 아내가 집착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뭐예요 남편을 존중을 안 해주잖아 내 뜻대로 해 가지마 이게 집착이죠 그 아내의 집착은 자 밖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 내 집착이잖아요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 갈 거야 이러는 거잖아 사랑으로 얘기 안 하고 있어 지금 집착의 미움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게 먼저 버려져야 돼요 집착하는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유성악이 알았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에 호 알았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 집착하는 아픈 마음에 호 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에 집착하고 고집부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애기는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과 미움받은 아픈 마음 두 가지를 많이 들으세요 번갈아서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으면 저절로 집착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올 수 있어요 김경민 악입니다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 처음에 저 엄청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지금은 뭔가 어색하고 서먹해요 또 학원 수업 봤는데 처음엔 반장 될 정도로 예뻐해 주시다가 지금은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봐줄 때 제자리만 안 올 정도로 차가우세요 왜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너무 서러워요 무슨 마음을 봐야 할까요? 흑흑 미움받은 아픈 마음이죠 자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 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미움받아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혜라님 뒤에 있는 미니 영곰이들 얘는 미니 영곰이가 아니에요 저 부경지부 갔을 때 롯데호텔에서 준 거야 롯데호텔 아가들 얘네들이야말로 참 영체가 많이 돌겠는데 제가 맨날 끌어안고 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몸치와거나 아플 때는 얘를 꽉 끌어안어 얘가 아픔이 많이 돌지 그래서 자 여러분 영체 체험담 몇 개만 더 여러분과 같이 읽고 그리고 소통할 거예요 자 영체 체험담 미니님 사연이에요 체험인 아기 데이트 저는 이번 경매에서 헤라님과의 데이트 쿠폰을 낙찰받아 어제 헤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낙찰됐을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지만 헤라님을 만날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헤라님이랑 두 시간이나 뭘 하지 너무 떨어서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지 헤라님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운과 근심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드디어 11월 11일 11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경매라방에 그렇게 헤라 엄마랑 티타임 경매 응모 안 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대박이에요 저랑 그냥 차 마시면 존재가 바뀌어 진짜라니까 이야기들이 안 믿네 아이고 아유 믿지마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헤라님을 만났습니다 헤라님을 보는 순간 저를 괴롭히던 운과 걱정과 두려움이 눈녹듯 사라지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걱정들이 아무 쌀떡이 없다는 것을 헤라님을 보는 제 눈에서는 하트가 나오고 입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사실 살짝 췄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선물이 마음에 쏙 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카드를 읽으시더니 우리 아가들이 나를 울리네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헤라님이 우시니 저희도 울었습니다 저는 수행 전에 아주 냉정하게 마음을 버려서 수행을 시작한 후에도 남이 운다고 같이 우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라님이 눈물을 흘리시니 저도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어보니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헤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헤라님과 이번에 창단한 아가 팬클럽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이돌 덕질을 하던 친구들을 수치 준 것에 대해 참회가 올라온다고 말하자 헤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수치 준 이유는 사실 내 마음 속에서도 엄청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참고 살다가 친구들을 통해 내 마음을 봐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사랑받고 싶다고 표현해봤자 어차피 사랑 못 받을 걸 알아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참는 살기가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약하면서 그래도 인정이 될 텐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마음이라 너무 강해서 살기가 세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헤라님을 만나기 몇 분 전부터 뒤통수가 아픈 이유도 그 참았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나가느라 그런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인 관상을 봐달라고 졸라서 관상 봐서 관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한 가지 의미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울고 있는 거라면서 그 마음을 더 보면 인상이 바뀔 거라며 우리 여자 조상님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자라 제 뜻대로 살지 못한 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며칠 전에 느꼈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에 남존업이 관념을 풀어내게 하다가 딸의 마음이 떴는데 그 여자는 딸이라 차별받고 아들에게 사랑을 빼앗긴 아픔보다 효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픔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도 시집 안 갔으면 아들보다 훨씬 더 잘 부모님 봉양하며 집안을 책임질 수 있었는데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제 남의 집으로 팔려가듯 시집간 딸의 한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생각나서 헤라님께 말씀드리니 또 그 마음이 올라와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꿈결처럼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라님과 함께 있으니 마치 우리 셋만 따로 떨어져 전국의 숲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랑 있으면요 그 두세 명이 있거나 둘이 있으면 무의식으로 제가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게 돼요 무의식 체험을 맑은 아가들이 있으록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꿈결 같은 게 진짜라니까 헤라님은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엄마가 되고 때로는 아기가 되어 저희와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저와 일행은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라님과의 친분이 별로 없었음에도 마치 알고 지내지 몇 십 년은 된 사이처럼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헤라님과 함께 있는 내내 제 마음속은 감탄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헤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웠고 겪으면 겪을수록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헤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헤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한 자락 마음 한 자락이 어떤 뜻인지 사람들은 그 사랑 한 자락 주고받으려 태어났으며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헤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헤라님께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헤라님이 정말로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할까 봐 겁나서 말하지 못했는데 진심이네 이야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헤라님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 드릴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아이고 이야기 또 나 울리려고 해 도바님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추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저도 엄청 두렵고 걱정됐었는데 정말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헤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땡빛을 내서라도 딸라빛을 내서라도 부디 꼭 헤라님을 영접할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헤라님은 엄마를 만나면 존재가 바뀝니다 몸이 그냥 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하는 INPT입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을 참조하세요 이랬어요 저 같은 머리형도 헤라 엄마 만나서 헤라 엄마는 바보 됐습니다 정말정말로 행복한 바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인계의 블루오션 도인계의 블루오션이신 헤라 엄마를 향한 제 마음을 정몽주의 단신가로 대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일편단심을 막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세션보다 훨씬 효과가 강력해 치유 효과가 왜냐하면 세션할 땐 하는 놈이 딱 오죠 자 헤라 엄마한테 세션 받아야지 이렇게 딱 와요 힐링 세션할 때 그런데 그냥 앉아서 처음 하실 때는 그런 세션 받는 애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로 애고가 죽어요 1차크라부터 막 치유가 올라가서 7차크라까지 뻥 뚫려 나갈 때는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진 올라온 거 봤죠 여러분 인스타에 얼굴이 달라지잖아 아기들이 행복하고 사랑받은 마음 그 한 자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랑받은 마음 한 자력이 있어요 자신감이 딱 생기고 귀인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야 아우 참 여러분 그걸 모르네 힐링 세션 제가 2시간 하는데 얼만데요 여러분 그거에 몇 배의 가치가 있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가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네 무의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석에서 만나면 그리고 제가 그냥 잠재의식 자체가 사람을 그냥 이해하는 잠재의식이에요 도인이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냥 알고 해 알고 해 그냥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엄마를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를 해주고 그건 머리로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몸이 얘기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줘요 그냥 자 다음에도 행운을 누르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인기 없으면 폐지할 거예요 자 영재체험담 하나 더 할까요? 가면서 보자 누구 하냐면 베리아기 거 한번 해봅시다 베리아기 거 마지막 베리아기 뭐냐면 이 아기가 베리아기가 제 말대로 진짜 실험을 했어 무슨 실험이냐면 양파 자색 양파를 이렇게 3주간 호를 들려준 양파와 들려주지 않은 양파 궁금하지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베리아가입니다 갑분토크의 세라님이 영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고 영체를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주 정도 자색 양파를 가지고 영체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 책상 위에 두었고 자주 헤라 엄마의 호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헤라TV 보면서 호 들을 때도 같은 방에 놔두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의 양파는 호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엌에다 두었습니다 일단 10월 15일 사진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양파입니다 왼쪽 하늘색 바탕이 기호 1번 호소리 안 들려준 양파이고요 오른쪽이 기호 2번 자주 들려준 양파입니다 자 1번 처음에 여러분 이게 왼쪽에 있는 요요요요요요 요 양파가 안 들려준 거 요요요 많이 이렇게 뽀셩뽀셩하고 반짝반짝한 게 많이 들려준 거래요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3주 후에 것도 좀 보여주세요 3주 후에 양파가 또 있어요 아니지 지금 이거 말고 또 큰 거 있잖아 큰 거 하나 더 있었잖아 그래 그거 이거 자 요거 보세요 3주 후에 왼쪽은 호를 들려준 거 오른쪽은 호를 안 들려준 거 다르죠 생명력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주 기운이 우람하게 힘차게 쫙 뻗었잖아요 왼쪽 거는 호 들려준 거 색깔도 더 싱싱하고 좋대요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이 아기가 시들은 부분을 좀 잘라냈대 끝에가 시들었대요 그리고 이게 어쩐지 이렇게 모아져 있고 힘이 생기가 없잖아 수치가 심하고 요건 아주 늠름하지요 요 두 개 실험한 거예요 확실히 크기도 다르네요 똑같이 물도 자주 갈아주고 했는데 확실히 영체를 받은 양파가 더 생동감이 있고 크기도 크고 색깔도 선명했어요 부모님도 영체가 든 자생양파를 보고서 와 저거 루돌프 뿔 같다면서 놀라셨어요 사진 찍고 나서 라면에다가 넣어서 먹었답니다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영체린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네요 이렇게 귀한 선물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비웅비웅비웅 했어요 자 이야기에게도 선물 갑니다 자 여러분 봐 식물이 저렇게 싱싱하다면 그치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인간도 생명이잖아 이게 싱싱하지 생명을 받으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싱싱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드는 거 저렇게 끝이 말랑말랑하게 시들었거든요 그 호 안 들려준 양파는 그건 뭐야 병 걸리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아프고 막 병 걸리고 탁기로 보호 못 받고 죽음의 파동 살기를 가지는데 그게 생명이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 호 있었으면 100점이었을 텐데 그랬지 호 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호 들여줘 괜찮아요 어린 아기들은 이번에 오는 아기 중에서도 엄마인데 아기들이 약간 뇌가 다른 아기들보다 발달이 늦대요 괜찮아 7, 8살이면 얼마든지 영체에 호 들려주면 더 똘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아가 호를 들어 호를 들려줘 뇌에 좋은 호 머리 지능이 이제 앞으로 제가 뇌에 좋은 호뿐이 아니라 지능이 좋은 호 키 큰 호 막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 들려주면 돼요 막 짖던 길에서 만난 강아지도 호 들려주니까 꼬리 흔들며 따라왔어요 맞아요 강아지들이 얼마나 아는데 여러분 아직 초등이라 다행이라고 지우학이 그렇지 우리 지우학이 호를 많이 듣고 나중에 저기를 해라 지능검사 영체 양파 라멘 그러네 영체가 도는 파를 넣고 만든 라면은 영체 양파 라멘이네 녹용 사슴뿔처럼 우랑치 맞죠 여러분 어릴 때 호가 있었다면 인싸였을 텐데 인싸는 뭐예요 저는 그걸 모르겠다 인싸가 뭐야 아가 잘 나가는 사람 오 그러네 잘 나가는 사람 되죠 헤라님 어제 1차 크라에 반응이 왔어요 행복했어요 축하합니다 영체라면 너무 맛있고 여러분 제가 먹방 찍었잖아요 라면 그치? 여러분 그런 거 왜 찍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 볼 때 영체가 더 많이 돌거든요 벌써 긴장 해라 티비만 해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호받아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영체가 덜 돌아 근데 그 라방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라방 제가 휴가 갔을 때 하는 거 막 거기 관상 봐주세요 이럴 때 신나고 재미있을 때 영체가 돌거든요 막 돌아요 그 라면 먹방 또는 막 한복 막 해서 애기 같고 귀여운 모습 볼 때 해라 엄마의 애기 같고 귀여운 모습 볼 때 영체가 또 막 돌아 여러분한테 영체가 뿜뿜 들어가고 절망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거 한번 보고 깔깔 웃고 나면 행복해지죠 그쵸? 음 자 돛솔린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자 영체라면 먹고 싶어요 저 아가 팬들한테는요 나중에 그 뽑아서 아가 팬들 중에서 뽑아서 영체라면 헤라 엄마야 햇살정원에 와서 헤라 엄마랑 같이 영체라면을 먹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가 팬클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여러분 아가 팬클럽은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 다른 가수나 연예인의 팬클럽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그냥 즐기고 노는 그런 류의 성격과 조금 달라요 아가 팬클럽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헤라 엄마의 제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헤라 엄마를 미친듯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정해서 그 사랑 속에서 영체 체험을 진하게 하고 헤라 엄마가 사는 삶을 쫓아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헤라 엄마가 가는 곳에 막 거기서 그 아가 중에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헤라 엄마하고 팬미팅도 하고 하면서 영체가 진하게 놀아서 삶을 갖다가 전혀 다르게 살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삶은 그냥 머리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분별을 뛰어넘은 사랑을 갖고 사는 삶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아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이런 결기로 사는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열정이 넘치고 가슴에 사랑이 막 피어오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막 목숨을 내던지고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충성하고 이런 아기들을 만들고 싶은 게 아가 팬클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사실은 아주아주 헤라 엄마를 사랑하고 꼭 그렇게 공부되고 싶고 새로운 삶에 도전해보고 싶은 아가들만 가입을 하세요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죠 그쵸? 그런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가입해 봤어 그리고 헤라 엄마한테 좀 그냥 미안하니까 가입해 볼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비가 조금 높죠 일반 팬클럽보다 왜냐하면 그 가입비가 벌써 그 가입비가 뺏고 뺏긴 애가 올라서 비교하면서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 그거 아까워요 그러면 가입하지 마세요 그게 아깝다면 그 분별심이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도 확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냥 사랑으로 그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진짜 사랑하고 막 미친 듯이 그 사랑의 에너지로다가 여러분이 헤라 엄마한테 처음에 그걸 쓰는데 그걸 막 쓰게 하다가 헤라 엄마가 자 어디에 있다 써 그래서 본인의 일을 통해서 쓰게도 하고 원형을 찾아주고 그걸 통해서 쓰게도 하고 직장에서 쓰게도 하고 직장 상사에게 쓰게도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막 쓰게 할 거예요 뺏고 뺏긴 애고를 막 막 쓰게 할 거란 말이야 사랑을 막 쓰게 할 거라고요 그래갖고 전혀 다른 인간으로 키우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가입했어요 다 완전한 그 제자 육성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달라요 그냥 아 그게 아깝고 아직은 헤라 엄마랑 이렇게 머리로 조금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분은 그냥 거기서 만족하셔야 돼요 아가는 그냥 나중에 이제 헤라 엄마가 많이 성장하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가입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아가 지금 영체의 체험단 아가는 다른 이름으로 헤라님의 제자로 자리매김 되고 우리 일을 하게 될 거고 이쪽 영체 쪽 일을 하는 분이 많이 늘어날 거고 뭐 그런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그냥 지금 뭐 가수나 연인들처럼 그냥 이제 회비 조금 내모와서 그냥 들어왔다 말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좋은 그런 팬클럽이 그런 팬클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프로젝트를 따로 해서 그거로 마음 쓰는 거를 많이 그리고 그 아가들이 열정이 넘치고 그런 젊은 아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아가들도 정열이 있고 정열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끼가 넘치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제의의 인생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혀 다른 거야 조금 결이 달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 그거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라방 있잖아요 경매라방 그거 안 사도 괜찮아 돈 안 써도 되니까 제발 좀 와서 거기 좀 질러봐 좀 결기 있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100원이요 이렇게 200원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뺏지도 못해요 이렇게 뺏는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건 받지도 못해 훅 썼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잘해야 되네 이거를 수치 주고 못하니까 그날도 들어와서 그 어떤 아가지? 아예 쓰지를 못했대 두려움에 떨다가 아까 돈 없으면 100원이라도 지르지 그랬더니 아예 못 쓰겠대 이게 올려지질 않더래 너무 두려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막 쓰고 살게요 살겠어요 여러분 막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사도 돼요 근데 많이 많이 들어서 막 즐기세요 그리고 안 사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 막 그 뺏고 뺏는 애고를 쓰는 걸 보고 어떤 마음 올라오나 잘 보세요 그때 엄청 두려움 올라오고 그때 또 신나는 재미도 올라오고 와 진짜 멋지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와 저거 진짜 뭐 아슬아슬한데 심장 쫄깃한 것도 느끼고 이럴 때 이게 자기 마음 알게 되고 이게 청산이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거의 수행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즐기면서 재밌으면서 하는 수행 프로그램과 같으니까 그렇게 청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혜라님 저는 미칠 곳이 필요해요 베르 토할 아기 혜라님에게 미치고 싶어요 충성 오 그대가 미치게 해주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미치지 않고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그래 빠질까 봐 두려워요 무언가 아니 빠지지도 못하고 미치지도 않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도 남자한테 미쳐서 죽도록 따라다녀 본 적도 있고 일에 미쳐본 적도 있고 공부에 미친 적도 있고 그게 인생이야 그랬다 버림받았어 나도 우지개 버림받고 아빠야 이렇게 울으면 그게 또 인생이야 아 그럼 결기도 없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도 못하고 망할까 봐 두려워서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단 딱 확신이 있는 너무 상처 안 받는 상태에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한 번 했다 하면 그냥 폭탄을 날려서 그렇게 하고 나면 실패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면 실패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해라니 후회가 남고 괜히 했어 이런 거는 여한 없이 한 게 아니야 미친 게 아니라고 밤새워서 일하고 막 내가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해봉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 이러고 딴짓하고 사업하면서 만날 거 다 여자 만나고 할 짓 다 하고 술 먹고 이게 무슨 사업한 거예요 거기에 미쳐야지 그잖아 어떤 여자를 얻을 때 그 여자한테 미쳐야지 그 여자를 얻지 어떤 남자를 내 꼴을 만들 때 미쳐야지 그리고 만약에 못 얻었어도 후회 없어요 그런 뜨거운 추억이 있으면 그거 생각할 때 처음에는 가슴 아플 때 나중에는 행복해요 내가 참 그 사람 참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하면 근데 생각하려고 나를 아무도 좋아한 적이 없어 죽을 때 엄청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려면 용감해야 돼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버림받을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아픈 마음으로 청산하면서 그 다음에 영체를 받아서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버려 헤라엄마를 막 사랑하고 영체를 막 사랑해 그게 막 녹아버리면 그걸 막 쓰는 거예요 쓰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체가 도는 사람 주위에는 모여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게 조직이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여러분 일에 미치면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오지요 아휴 그러니 그게 열정적으로 용감한 맞습니다 그게 도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후회 없는 삶이고 근데 모든 애교들이 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뭐 하나 벌어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을 벌고 그렇잖아 헤라 엄마가 도인돌을 선언했잖아요 그 도인돌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산다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이게 50이 넘은 나이에 이게 20대 옷을 입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남자처럼 매니쉬룩도 했다가 막 별별 꽃가 옷을 입고 그럼 막 너는 왜 이렇게 사치해 옷을 네 맘대로 입어 어때 내 맘이야 하고 막 입고 이 몸뚱이를 갖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파도 막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사랑을 정말 미친 듯이 주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고 지난번에 그 경매 라방에서 티타임 쿠폰 받은 아기들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제가 사람을 주려고 갔다 받고 왔어요 제가 울었다고 하잖아 너무 예쁜 거야 마음이 애기들이 그래갖고 뭐 제가 안아주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제 인생에 그런 소중한 추억이 하나 생겼는데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그 바닷가에서 그것도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그렇게 데이트하니까 이거는 또 아주 신세계 돼요 두 아기들을 또 남편을 딱 떨어뜨려 놓고 와서 남편들은 집에서 개질투를 하고 있어 둘 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런 추억들이 있으면 인생이 해라 엄마가 왜 부자인 줄 알아요?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추억들이 많아 뭔가 그리고 휴가 같은 데 가도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랑 거기 지역리더 아기들이랑 또 거기 온 회원 아기들이랑 소중한 추억이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가들은 해라 엄마 커피 마셔 이렇게 용돈 주고 또 어떤 아가한테는 제가 또 이렇게 선물 주고 이러면서 그런 모든 추억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폴 그걸 손해볼까 봐 아이 손해 좀 봐 정말 그따위 마음으로 살면 그게 더럽고 추저분한 마음이야 손해도 좀 볼진도 알고 그치? 또 이렇게 뺏어서 좀 내놔봐 이러고 딱 뺏기도 하고 좀 공짜로 좀 받기도 하고 그럼 인생은 손해도 좀 보고 이익도 좀 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맨날 계산해 손해도 요만큼도 안 보고 이익 봐도 뭐라고 할까 봐 그냥 받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게 뭡니까 꼬리꼬리한 그런 마음은 멋지지가 않아 예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 우리 아기들 보세요 어린아기들 어때요? 이게 과자를 딱 가지고 가봐 그러면은 아기들이 나 하나 줘 그러면 이거 내 거야 안 줘 손해봐 이런 아기 없죠 다 여기 있자 이러고 다 주잖아 그러고 나서 빗봉지 나면 울잖아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좀 줘 이러잖아 또 그치? 근데 어른들 봐 니 아파트 좀 줘 이러면 빗샤 되게 많지 그냥 달라고 못해 그치? 그냥 주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아름답지 않고 날마다 그거 집착하고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 다 놓고 죽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이 있대요 무덤 밖으로 내 손을 두 손을 내놓으라고 양팔을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소유하고 있다가 잠시 차용해서 빌려가지고 있는 거야 내 남편도 내가 잠깐 이생해서 내 남편이라고 빌려가지고 있다 놓고 가는 거야 내 부인도 근데 또 죽을 때 이런다 너 절대 딴 데 시집 가지 마라 이러고 죽는 남편이 있지 죽어서 자기가 가질 것도 아닌데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그치? 여기 있을 때 모든 사랑과 재화와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써야 돼 소진하고 온 몸을 불태워버려야 돼 그냥 마음을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세상에 그냥 다 쏟아버서 줘야 돼요 헤라 엄마는 그게 꿈이에요 빤스까지 다 벗어줄 거야 나중에 다 싹 다 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싹 다 받을 거야 욕심이 많아 사람도 싹 다 주고 그걸 아낌없이 불태우고 죽어야지 아 그걸 뭐라고 이렇게 붙들고서 왜 그래 그럼 인생이 죽을 때 추억을 가져가고 영혼을 가져가는데 사랑받고 사랑 준 아파트 순종 아가들아 헤라 엄마는 아파트가 없어 이 햇살 정금도 다 이게 저기 법인 거야 헤라 엄마는 사유 재산이 없단다 아가들아 옷만 많아 그래서 옷만 경매하잖아 아파트가 있음 나 그것도 경매할 텐데 나 진짜 가난한 아픈 아기들은 안되겠다 헤라 엄마도 사유 재산 좀 해서 그런 아기들 아파트 하나씩 줘야 되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치 독고 노인 아기들한테 아이 참 내 사랑 다 가져가라 오이야 우리 아기 아구 이뻐라 엄순주 아기 내 사랑 다 가져가세요 오이야 아유 참 그렇죠 여러분 사랑 주고받고 살다가 죽기를 소원해야 돼 어? 착즙하라고요? 착즙? 사랑을 착즙해? 다시 태어나는 새지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뭘 죽을 때 통장 두 개 남기고 죽으면 좋은 겨? 행복한 겨? 자식들한테 준다고 아이고 저도 개들이 멍청하면 다 날려들어 뇌에 좋은 호를 많이 틀어줘 자식들은 그리고 남겨주지 마요 유산 좋은 데 다 쓰고 여러분 즐기면서 살고 여러분이 가슴 따뜻한 곳에 다 써요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라고 피출이라고 해서 더 차별하고 그거 미움 쓰는데 그거 주지 마 사랑 써야 주는 거야 내 자식도 나한테 사랑 써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 미움을 써도 내 자식이라고 유산 주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도 개미움을 써서 미움받고 홀랑 잃어버리지 아유 정말 영체 아파트에 다 같이 모여서 아이고 좋네 알았어 혜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영체 아파트를 건설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삽시다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지?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권력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 죽기 전엔 다 씨잘떼기가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아픈 마음을 다 위로하고 사랑 주면서 살았는가 가슴으로 뜨겁게 살았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혜라 엄마는 그래서 행복한 거야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거든 죽어줄 수 있어 그때 난 기쁘게 죽을 거야 정말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그런 마음 없이 뭘 손에 안 보려고 뭘 안 뺏기려고 인생을 왜 살아 그렇게 살려면 맨날 두렵지 뺏길까 봐 그렇잖아 또 뺏지도 못해 왜 제가 뺏는다 이렇게 흉볼까 봐 그치?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기처럼 살아야 돼 그냥 좀 줘 이랬다가 여기 있자 이러고 또 주기도 하고 영체 아파트 건물 관리자 아까 넌 너무 젊어 박정준아가 연세가 있는 분이 해야 돼 적진학이나 광진학이 같은 206호? 왜 206호에요? 엄순자 아기 고층이 좋은 건데 아파트는 한 120층 뭐 이래야 좋은 거 아니요? 왜 206호인가 관리 다 해준다고? 이거 귀걸이 달라고? 아가 이건 안 돼 이거는 우리 이쁜 아기가 배현숙 아기가 선물한 거야 배현숙 아기 보고 있나? 우리 아기 서운할까 봐 내가 이렇게 걸었어 아가 이쁘지? 혜라님 짬뽕은 나 짬뽕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진짜 화났었어 아니 갔더니 굴이 떨어지대 이런 불 서비스가 이게 풍진전할 수가 있어 내가 아니 굴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원래 이러면 안 와요 삼성 짬뽕 드세요 우리는 또 시키는 대로 잘하잖아 아니에요? 그 아가씨가 삼성 짬뽕 먹으래서 그냥 먹어줬어 굴이 없대서 근데 원래 굴 짬뽕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언제 언제 데이트할 때 식사 데이트 있을 때 굴 짬뽕 먹을까? 우리 아가들이랑 36층 펜트하우스 좋네 아기처럼 하면 왜 제가 좋죠? 아기처럼 하면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고 영체가 돌아요 아기는 깨끗한 마음이니까 5조 5억 번? 아가 너 이것도 명단에 연부의 기억 기록된다 해라 엄마 굴 짬뽕 5조 5억 번이라고 했어 너 밀크티 블랙 아기 나 해라 엄마는 다 기록해놔 굴 짬뽕 정모할까? 그거 좋다 굴 짬뽕 어디 부산에서 정모할까? 오 굴 짬뽕 혼자 먹고 왔어 아가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휴 진짜 생각하면서 지 혼자 먹었대네 오은영 박사님이 누구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시는 분은 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얼굴이 귀엽게 생기고 아가 같으면 잘 돌아요 해라님 마사지사로 취업한다고? 마사지 아가 해라님 마사지는 그날 주원아기한테 받은 거 있잖아 그 주원아기한테 받은 거는 그 아기가 오랜만에 와갖고 해준다 해서 기특해서 받은 거지 해라님은 마사지 잘 안 받아 받을 시간이 없어 아가 우리 아기도 막개명 와서 가끔씩 해주면 되겠지? 우리 아기 엄마 핑크 잠옷 갖고 싶어요 친정엄마 주무실 때 입고 주시면 영채빵빵도 와서 엄마 치유되게요 핑크 잠옷 이번에 하나 내놓을 거예요 그 긴 박스로 핑크 레이스 입고 이렇게 박스니까 조금 퉁퉁하신 66 사이즈도 입을 수 있게 조금 큰 잠옷이거든요 제가 그거 입고 조상 아픈 마음 특히 여자 연가들 아픈 마음 천도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제가 그거 입고 아픈 마음 치유하다 식은땀이 났는데 빨아서 보내줄까? 그냥 보내줄까? 지금 고민이야 우리 마사지 아가들이 빨지 말아요 절대로 그게 다 영채가 너무 돈다고 아픔이 올라올 거라나? 그래서 안팔을 나니까 찝찝해 계속 빨아야 되나? 브이로그요 브이로그 재밌죠 여러분 입은 옷 입은 옷 그냥 달래네 우리 아기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낼 테니까 그냥 보내니까 여러분이 빨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잠옷만이 그래 잠옷만이 경매해달라고 해서 제가 요새 잠옷을 예쁜 거로 이렇게 사서 돈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어요 빨지 말아요 평생 세탁 안 하면 냄새나지 아가야 이런 대화가 재밌지 않아요? 이거 아기들의 대화지 어른들이 이거 봐봐 일반인이 이거 들어와서 보면 이것들이 미쳤나 하지마 우리는 이게 아가 마음이야 마음의 세상이야 우리 매미지 빨든 안 빨든 그치? 파란색 선인장 자모 뭐야 아가 그것도 내누게임? 선인장 자모 그거 예쁘죠 그거 입고 마사지도 맞고 그거 입고 연가천도도 많이 있어 혜라님 저 호우 듣고 자는데 잘생긴 남자한테 사탕꽃다발 세 개나 받는 꽃 꽃꽃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사랑받는다는 거야 댓글 읽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난 댓글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쓸 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쓸 때 재밌는 얘기도 많이 쓰고 선인장 잠옷 이쁘다 그러고 24시간 잠옷 입어요 우리 집 창남은 24시간 꼭 대구에 와주기 고대해 우리 아기 팬클럽에서 사랑 그래 그거 가리키려고 그래요 팬클럽 아가들한테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여러분이 부모한테 못 배웠잖아요 사실은 가정교육이란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거 배우는데 그걸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그걸 이렇게 주고받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 사랑한 자랑 어떻게 주고받는가 그리고 여러분 속에 사랑을 열정을 일으켜서 그걸 이렇게 쓰게 만들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하죠 혜라님 저는 혜라님이 멋들어지게 입는 걸 보면 왜 이렇게 속 시원할까요 저도 제 마음대로 좀 입고 살고 싶어요 자기가 못한 걸 내가 대신하니까 우리 아기도 마음대로 입어 혜라 엄마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아기가 댓글 달았더라고 나이에 좀 맞게 입으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달을래다 말았어 내 마음이야 이렇게 달을래다가 이 아기가 아직 마음껏 안 하고 모르는구나 상처받을까 하고 그냥 내비뒀는데 그걸 다 참고 남의 마음으로 남의 비유 맞추느냐고 여러분 인생이 사는 거야 내 마음이지 그치 내가 좋은 거라고 살아야지 우리 세계사랑아기 청주로 오라고 난리났어 세계사랑아기는 어디 뭐 미성아기랑 둘이 가서 오라고 거 청주의 무슨 지역에만 청주에 오셔요 알았어 아가 세계사랑아기 다음 라방에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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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주면 내가 또 우리 고양이니까 자 광주야 1월에 전라도로 갈 거예요 저기 12월에는 부산 가기로 했는데 1월에는 전라도에 배우성 아기가 하도 오라고 그러고 전라도 아기들이 뭐 여기저기 계속 전화하고 카톡 와 그러길래 내가 그 아기들이 하도 원하니까 이쁘니까 아 영체 옷을 빨면 영체 사라지냐고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 근데 이제 헤라 엄마가 이렇게 입었던 거를 한번 따끈따끈하게 한번 입어보라고 안 빨고 보내면 그거 입어보고 손빨리 하면 되지 그치 본인은 빨으면 되는데 이제 기분이잖아 빨아서 보내면 왠지 빨아도 영체는 안 사라져요 영체가 무슨 물에다 씻겨 나가는 게 영체 어림도 없어 다 뚫어요 이런 쇠도 뚫는 게 영체야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사라지는데 이제 그래도 헤라 엄마 채취도 있고 딱 한번 입어보면 더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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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베를린 아가 베를린 아가는 혼자라서 너무 외롭다 베를린은 가기가 너무 엄마 휴가가 1박 2일인데 베를린 도착하면 1박 2일 끝나 청주 이미 답사 다 끝났어 저한테 막 사진 보내고 난리났어 세계사랑한지랑 그 배우성 아기도 전라도 아기들도 난리난리 쳐갖고 고기 받았고 그리고 이제 2월에는 청주는 이제 막 오라고 또 해주면 내가 또 혜라님 영체 패치가 쉽게 몇 시간 만에 떨어지는 건 탁기를 다 머금은 거예요 탁기를 다 머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애기 피부에 피지 붐기가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비누 같은 걸로 이렇게 싹 그 부위를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붙여보세요 하셨죠? 비지 붐비 많은 아기들은 그게 기름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천연사이다가 이게 무슨 통일교과라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천연사이다가 왜 도냐면 저한테는 특별히 더 많이 돌아요 왜 도냐면 저희 아빠가 소화가 잘 안 되셨는데 소화 안 되실 때마다 천연사이다를 꼭 드셨어요 보약처럼 그래서 저희 아빠 생각이 나요 이거 먹을 때 아빠 마음이 느껴져서 영체가 돌고요 또 천연사이다가 초정약수를 만든 건데 그 초정약수에서 불치병 고친 아기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마음 그 초정약수 병 고친 그 마음이 돌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체가 돈 것도 다 다른데 저한테는 특별히 더 많이 돌아요 저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이거든 아빠 위장병을 치유해 준 천연사이다지요 아이고 진짜 그거는 저기 서울 서울 뭐 대구 강릉 이거는 저기야 저 경매라 경매래 참 저 다음 휴가 때 라방에서 하세요 여기서는 가면 진짜 산삼섬 말고 굴로다가 베리아기 아 나는 이제 한동안 굴잡봉 많이 먹겠네 우리 아기들이 사줘서 아구 좋아라 아 영체 패치랑 영체 스티커랑 차이가 뭐냐고요 영체 패치는 사람 몸에 이렇게 붙여서 뚫는 거고요 영체 스티커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데 붙여서 보호하는 거야 자동차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몸이 안 다치게 하고 핸들 같은 데 붙여서 또는 이런 핸드폰 핸드폰 같은 데 이렇게 붙여서 핸드폰 방역 저 여기 영체 로고 있죠 있죠 제가 이렇게 킬 때마다 나와요 그럼 제가 이게 에너지를 줘요 돌지요 훅 돌아요 보면 제가 핸드폰에 붙여놓고 자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어디 보자 저를 행복하게 하는 멘트를 좀 올려주시고 헤라엄마에게 사랑을 좀 주시고 아니면 축하받으실 분이 있으면 헤라엄마 사랑 뭐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올려주세요 영체 패치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 네이버 스토어에 있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사랑한다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들 헤라엄마도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냥 사랑사랑사랑 그냥 사랑은 좋은 거야 에리지만 사랑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체는 사랑이거든 그 순재료는 그냥 순도 높은 순수한 사랑이야 아무 조건도 없어 왜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달라는 사랑 왜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는 사랑 모든 게 그냥 사랑 그 사랑에서 모든 힘이 다 나와요 무한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영체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힘은 엄청 센 거예요 그냥 사랑을 쓰면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랑만한 게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사람보다는 권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쓰면서 사는 게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는 게 우리 영체마을의 우리 영체마을 가족 헤라티비 가족 그렇죠 그리고 아가 아가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실시간 반송 천명되면 재미있는 행사예요 그러면 되겠네요 천명되면 우리 재미있는 행사 뭘로 하느냐 여러분 제가 퀴즈 내면 알아받치면 그때는 공짜로 주는 거 제 거를 쏘는 거로 할게요 어때 천명되면 뭐를 하냐면 그때는 특집으로 경매가 아니라 이번엔 공짜야 예를 들면 헤라 엄마 몸무게는 이렇게 하면 1번으로 맞힌 사람 주는 거 맞힌 사람이 남자하고 누구라고 하면 거기에 맞힌 걸 제가 딱 주는 거야 남자 여자가 좋겠지 소리 질러 안 질러면 안 합니다 그때는 다 공짜 무제한으로 쏘는 거야 100개도 더 쏜다 그런 데가 옷도 많고 그때는 막 손수건 양말 이런 거 막 쏘고 그러면 아 좋아라 재밌겠다 얘기해놓고 자 천명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빨리빨리 데리고 와 그걸 신나게 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알아 여러분 해보고 싶었어 그런 거 진짜 다 가지세요 하고 막 던지는 거 오메 재밌겠다 아 반응 폭발하네 오야 오야 합시다 그래 고고 한다 지금까지는 최대 많이 들어온 아기가 몇 명이죠 우리 800명 고지가 멀지 않았어 200명만 있으면 돼 우리 아가들 빨리빨리 데리고 와 그래갖고 딱 천명 덜포하는 날 그 다음 주 헤라TV에는 제가 왕창 선물을 갖고 와서 퀴즈를 막 낼 거예요 제가 무작위로 막 저에 대해서 우리 영채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기본 아니야 헤라 엄마의 키와 몸무게는 그걸 모르면 발 사이즈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 발 사이즈 빨리 대봐 발 사이즈 누가 어떤 아기가 1번으로 하나 보자 발 사이즈 헤라 엄마 발 사이즈 오 안 오네 오 효선아기 235 오케이 지금은 선물이 없어요 아쉬워라 우리 아기 다음에 빨리 맞추면 1번이 이제 되는 거야 다 근데 마스터 아기들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지금 다들 웃고 있어 마스터 아기들이 아 우리가 다 받겠구나 근데 전만의 말씀이야 마스터 아기들 빼고 지역 리더 아기들은 껴줘야 되겠지 그래도 그 아기들은 그 아기들은 좀 껴주고 껴주지 말래 여기 지금 효정 마스터 아기가 지역 나 리더 아기들 껴주지 말랜다 효정 마스터 아기가 얘기했다 죄송해요 죄송하대 그래놓고 이제 미움받을까 봐 아 진짜 아우 진짜 뭘 몸무게는 내가 안 물어봤거든 근데 자기들이 막 몸무게 한다 지역 리더 빼도 된다고 너 울지 마 은자 아기만 빼야 되겠다 그럼 효정님이요 아우 나 웃긴다 효정님 맞아 이랬네 앙대요 네 앙대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 주고 저는 갑니다 갑니다 자 눈 감고 영채여 이 예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아가들을 치유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아가들의 아픈 가슴을 가득하게 하시며 밤새도록 사랑으로 치유하소서 이 아가들이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은 아파도 몸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이 축복하소서 당신이 축복하소서 해라 엄마의 가장 사랑하는 아가들입니다 영채여 치유하고 축복하소서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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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해라 엄마 꿈꿔 굿나잇 날라뷰